처음에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. 당첨했다고 전화 왔을 때 계속 보이스피싱 아니에요? 저는 음모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했죠.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자동적으로 음모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난 후에 알게 된 거죠. 웬일이야? 나에게도 이런 행운이 깜짝 놀랐죠. 저는 앞으로도 계속 지역화폐를 쓸 거고요.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10%의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10만 원을 적립하면 만 원을 세이브를 해야 돼요. 해주는 건데 너무 좋잖아요. 마트, 카페, 병원에서 주로 사용했어요. 저희 지역에 새로운 카페가 생겼다고 하면 가보고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안경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. 활용도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가족들하고 시승을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꼭 코나차 한번 태워달라고 하니까 가까운 금요로 가서 맛있는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돌아올 예정이에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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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